해승! 32 연봉 300억 해승! 석진! 해승! 나 해승해승해승 32 180억 토마토TV에요? 해승! 빨리 내 요새 까먹었어요? 핸드판 핸드폰 핸드폰 돌려줘 해승! 전 알죠 1번 나 진짜 유진이 걸 봤나봐 진유있게 아니라 이주도 복등 몬테리올 몬테리아 몬테리어! 몬테리어 몬테리어 업앤다운 해주세요 업앤다운으로 할게요 저거 할게요 4 3 2 1 다운 0 5 8 0 다운 어? 어? 해승! 0 2 9 8 드디어 이야 맞았다 오 대박 아니 안아봐 해승! 차예진 우리집이 300이호였어요? 사실 본인집은 호수를 알 필요가 없지 남들이 올 때 확인하는 거지 우리집이야 그냥 해승! 법아 내가 된댔지? 해승! 내가까지 맞혔어 나는 어시스트 어시스트 한 3개 하면 1점 안줘 그린... 해성! 해승! 해승! 내곡동 해승! 김해 서울에 가깝다고요? 아 그래? 다했어 빈동댕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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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치? 어 그래 5점짜리 줘야 그럼 얘 그래 3점 해도 안 돼? 해승! 디귿자였는데? 아 말도 안 돼 벌칙도 있나요? 5,6,6,6 저희의 TMI 퀴즈 재밌게 보셨나요? 이번 기회를 통해 저희도 서로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각기 다른 욕망을 그린 블랙의 신부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넷플릭스에서 만나요 오늘도 넷플릭스!